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공감 평화공감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요새 저는 이제 뉴스가 막 터질 때마다 예전에 이따금씩 한 번씩 할 때마다 놀라기도 했는데 요새는 너무 놀라 가지고요. 너무 놀랄 정도다. 네.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도 좀 있는데 사실 북한 김정은 부부가 핵전술 운영 부대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설주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둘이. 그렇죠. 그건 이례적인 일이군요. 사실 그거는 군부대를 찾은 건 아주 이례적이지는 아니지만 두 분이 같이 찾은 군부대 시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평범한 군부대 시찰이라거나 사격 훈련을 하는 걸 본다거나 이런 시찰이었을 뿐이고 이번처럼 그렇게 안개가 막 터지다 보니까 화약. 네. 이렇게 귀를 막고 있고 이런 장면도 나왔죠. 그런 것을 시찰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10월 10일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날이라면서요. 그렇죠.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일이거든요. 우리가 77주년인데 이 날을 계기로 해서 물론 갔을 수도 있고 북한이 밝힌 거는 이 날을 계기로 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북한이 밝힌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 또 한미합동군사훈련 이제 이지스함 동해에서 진행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부부가 핵전술 운영 부대들을 근 보름간을 시찰을 합니다. 그 보름간을 제가 날짜를 시어보니까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마지막 미사일을 썬 것까지 하면 총 보름 동안을 군부대 시찰을 하는데 그 쏘아올린 횟수를 보니까 7번을 쐈더라고요.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는 아마 이게 북한이 뭔 짓을 또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데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이제 매체들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분위기를 자꾸 몰아오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핵전술 핵탄두가 어떻게 반출이 되는지 운반은 어떻게 되는지 쏘아갈 때 몇 분이 걸리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번 개에 다 이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사세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실전 속에서 보여준 그런 제 첫 번째 제가 질문은 뭐냐 하면 9월 9일도 북한의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9월 9일이 정권 수립일이죠. 정부. 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이. 만들어진 날. 네. 그렇죠. 10월 10일은 그 이전에 당이 만들어진 날. 그러니까 9구절 쌍십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쌍십절은 아니고 북한은 그냥 9구절 10월 10일 아 10월 10일 그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북한 차원에서 중요한 날짜를 기념해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강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날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서 북한이 대응하는 거예요 저는 날짜 맞춰서 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맞췄다면 뭐든 이거 일정에서 김정은 부부의 일정에서 노동당 창권일을 맞아서 이게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일절 빠졌고요. 일단 북한이 해설을 한 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정세 험악한 정세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조선을 이제 표현을 남조선 당국자라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을 가르치는 거겠죠. 아마도요. 그게 이제 생명이 위협하다 북한이 위험하다 이런 걸 하면서 운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또 그런 체계 이걸 재점검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강 대표님 제가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만약 날짜에 맞춰서 하는 거라면 그다음에 날짜가 지나가면 또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든지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날짜하고 상관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면 심각하다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대한민국 입장은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으로 대응을 한 건데 북한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사실 북한으로서는 항상 그런 거잖아요 억지 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자의적 방어력이다 이렇게 포상을 하긴 하지만 일단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이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는 더더구나 이제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남북관계가 없죠 지금 전혀 없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걸 훈련을 한다 어떤 표현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전 정부 때보다는 몇 겁으로 이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쐈다 그런데 니네가 싼 거는 도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북한이 오해 뭐 오해가 아니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아주 이제 군인들한테 주려고 하는 인민들한테 주는 것보다 군인들한테 주려는 메시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주 평화롭게 일상 그런 생활이 흘러가요 그런데 군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거 전 시찰을 보름 동안 진행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이걸 다시 점검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주변국에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인들도 예민하거든요 그렇겠죠 지금은 예전과 달리 휴대폰이 다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이제 몰래 몰래 외부에서 보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어쨌든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군인들 포함 예민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결국 한반도는 지금 정전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 네 휴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한국으로서도 이제 무력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고 핵실험하고 또 한국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일어나고 한미일회담이 이루어지면 예민한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예민한 게 걱정이 날짜 지나면 좀 완화된다든지 또는 만약 북한의 지도부가 군부를 생각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수준이라면 군부만 좀 다독이고 난 다음에 끝난다든지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상대적인 거여서 긴장이 자꾸만 높아지면 진짜 위험한 사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일단 북한이 전쟁을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북한은 항상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당정책을 펼 때도 누가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 것만 지킨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의 물리력 군사력은 자위력이다 자위를 위한 거다 스스로 지키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반응 물리적인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이제 뭐 주입시키거나 이런 거는 전쟁은 북한이 먼저 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발적인 오해나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증폭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게 되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살짝 조금 불만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권 그거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 모든 일반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군의 권력 군권은 미국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군을 좀 깔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괴뢰군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이 미군 사령관이 한국 군대 보고 너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되고 길하면 길하고 이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아니라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솔직히 한국 군은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고 북한이 핵을 어느 정도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미사일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은 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해고산 해줄 테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군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경제력도 이제 막강한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력이 약하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만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면을 보면 그냥 별로 생기는 게 없어도 보고만 있어도 좀 기분이 좋고 한반도도 이제 좀 운이 트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제껴놓고라도 좀 대화도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일단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 정확하죠. 네. 김정은 비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잘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정부하고는 더 이상의 대화나 논의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북한은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규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안 그렇죠. 주민들 자체가 가까운 신뢰로 이제 2018년 19년 우리 한반도가 진짜 막 설레고 이럴 때는 일반 주민 아이들 까지도 다 이제 한국하고 우리가 엮어서 같이 공생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김정은 자체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정말 7살 8살 9살 아이들도 그래 우리는 남주선하고는 이제는 단절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통일은 아니더라도 우호 협력 그다음에 연대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건 북도 알고 남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정보가 대한민국에 들어선 이후에 노동신문이라든가 주민 강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원을 손 내밀지 말아라. 특히 남조선. 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김정은 자체도 안 받겠다 하잖아. 그게 일단 김정은의 표현이 그렇게 됐고 김정은이 손 내밀지 말라. 모든 건 이제 자국 내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 정책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자력갱생 뭐 재자원화 있는 걸 다시 돌려쓰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 사람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긴 하겠지만 나라가 있은 다음에 내 생활도 있고 내 가정도 있다는 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생각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나라에 손 내밀지 않아도 지금까지 뭐 여태까지 살았다 우리는 하여튼 고난의 행군을 하든 뭐라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풀을 먹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풀을 안 먹는 시절이어서 이 난간은 얼마든지 헤쳐나간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주민들한테 아무 때나 가서 이제 돈 받아 올 수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데를 가서 협력하고 합용하고 이런 걸 해가 이게 지시가 막 일반 주민 또 기관 기업소에 내려졌던 게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큰 무역회사에도 손 내밀지 말아라가 지시사항이에요. 자체로 뭘 해결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도 알겠죠. 이제 같이 공생하고 서로 경제 협력하고 문화 협력하고 이게 북한도 알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북과 남 사이도 되겠지만 북과 미국이라든가 일본 사이의 그런 자존심의 그런 대결이 아닐까 그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이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 가능성은 자꾸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는 거죠. 저도 이번 김정은 부부의 핵전술 운영 부대들 시찰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북한이 처음에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건 순환 비행장. 평양이요. 네. 원산 강원도 원산의 한 해변가 이런 데서 동해상에서의 발사 이런 데 열차에서의 터널 앞에서 또 저수지도 그랬죠.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뭔가를 진짜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 정부에서 역할이 없다면 민간에서라도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강 대표님 역할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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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